행사 다녀왔습니다 폴드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색상 중에서 그레이 그린이라는 컬러가 정말 압도적으로 예뻤고 그리고 힌지와 프레임 부분 베젤이 정말 눈에 띄게 줄어든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여기다가 버즈 프로의 후속장 갤럭시 버즈2 프로도 소개가 됐고 제가 또 보고 왔는데 이게 크기가 15%나 무려 줄어들어서 그만큼 무게도 자연스럽게 가벼워지고 또 착용을 해봤더니 사이즈 나랑 맞는다 오 착용감도 훨씬 편하더라고요 정말 아쉬웠던 거는 이번에 왓츠 시리즈의 프로라는 새로운 에디션이 출시가 됐는데 갤럭시 왓츠5 시리즈는 제가 충분히 보고 오지 못해서 그게 너무 아쉬워요 소재부터 시작해서 운동에 특화된 기능까지 딱 넣어서 차별화를 시킨 그 프로 에디션 제가 꼭 써보고 리뷰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정말 궁금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Z 플립 4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가이즈 코너고잉입니다 갤럭시 Z 시리즈 행사가 있어서 초대를 받고 조금 더 빨리 신제품들을 만져보고 왔습니다 작년 Z 시리즈 출시 때도 다른 것보다도 풀린 만큼은 커버 스크린이 커지면서 접었을 때 사용성이 되게 좋아져서 그때 저도 신나서 구입을 했었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행사장에서 체험하면서 촬영한 거 다 보여드릴게요 색상이 정말 대박인 게 기존에 제가 항상 원픽으로 꼽던 무광의 그래파이트가 올해는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저는 보라색은 원래 좋아하는 컬러는 아니라서 구매 옵션이 아니기도 하고요 올해의 갤럭시 Z 플립 4는 블루랑 핑크 골드가 다 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잘 팔릴 것 같아요 유니크한 플립 디자인에 알루미늄 프레임이 더해져서 아주 은은하면서도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색상이죠 오히려 저는 전혀 기대 안 했던 색상이었는데 실물로 만져보고 놀랄 정도였어요 그리고 저는 블루 계열이라면 뭐든 다 좋아하는데 이번 플립 블루 색상 진짜 많이 선택당할 것 같아요 원래 블루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 그런데 이번만큼은 컬러 취향 이런 거 다 떠나서 이 색상이 그냥 실물 너무 예쁩니다 컬러 네이밍은 블루지만 오히려 하늘색에 가까운데요 그런데도 힘이 좀 빠진 그런 하늘색이 아니라 채도가 높고 진득한 비스포크의 독특한 느낌을 담고 있으면서도 너무 튀지도 않고 플립이라는 제품의 유니크한 폼팩터와 되게 잘 어울리는 색상이라는 생각이 딱 보자마자 들었어요 그동안 스마트폰에서 다양한 컬러들이 시도가 됐었지만 의외로 파란색 스마트폰 하면은 잘 생각이 안 날 거예요 파란 피가 흐른다는 삼성조차도 그동안 파란색을 제품 컬러에 적극적으로 사용하진 않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히 메인급으로 올라왔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비스포크 색상 선택 옵션이 있어요 독특하게 색상 조합도 가능한데요 커버 색상과 하단 색상을 각각 다르게 조합을 해서 작정하고 접히는 폰의 매력을 색상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더라고요 이건 저는 너무 재밌고 신선한 것 같아요 어차피 플립이라는 제품은 폰 꾸미기 하는 재미도 아주 큰 제품인데 다른 액세서리들을 주렁주렁 달지 않고 색상만으로 포인트를 확실하게 주고 싶다면 이런 방식으로도 커스텀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의 경우 사실 획기적으로 변화된 점은 없어요 워낙 갤럭시 Z 플립 3가 뛰어난 디자인으로 큰 인기를 끌기도 했었고 보통 스마트폰 디자인의 큰 변화 주기를 생각해도 올해는 약간의 개선을 하면서 사용성 개선에 집중을 하는 게 더 맞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번 Z 플립에서는 미세하게 내부 디스플레이 베젤이 줄어들었고요 전체적인 사이즈도 살짝 작아졌는데 숫자로 보면 몇 미리 수준이라서 사실 눈으로 보면 구분이 확 되진 않아요 하지만 전작보다 각진 느낌은 확실히 도드라져 보입니다 제가 Z 플립 3를 쓰면서 디자인과 휴대성까지 모두 만족스러웠는데 딱 하나 양보할 수 없는 배터리 사용 시간 이거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번에 외부 디자인이 크게 바뀌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뭐 배터리도 비슷하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3300mAh에서 3700mAh로 12%가 증가한 데다가 충전 속도 역시 아쉽지 않게 기존 15W에서 25W로 쾌적한 속도로 충전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디자인 자체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다 보니까 플립의 폼팩터를 활용한 기본적인 기능 컨셉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Z 플립의 경우는 거의 대다수 아니 뭐 거의 항상 화면을 접은 채로 다니기 때문에 이 외부 1.9인치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 플립을 펼치지 않은 채로도 간단한 조작은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에 집중을 하면서 활용도를 이번에 높이려고 한 게 보였어요 기존과 동일하게 화면을 꾸미거나 노티를 외부 디스플레이를 통해 확인하고 또 정말 편한 삼성 페이까지도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바로 사용 가능했었죠 여기에 추가로 문자 답장 기능도 가능해졌어요 커버 스크린으로 문자를 확인한 후에 이모지 전송을 할 수 있고 또 음성으로 받아쓰기 한 후에 바로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퀵샷이라고 해서 더 화질이 좋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우리가 셀피를 찍을 수 있는 기능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기존 유저들이 느꼈던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플립을 펼치지 않은 채로 사진을 찍는 이유가 물론 이 기능 이름처럼 사진과 영상을 퀵하게 빠르게 찍고 싶은 걸 수도 있지만 이게 화면을 펼쳤을 때 사용하는 전면 카메라 대비 커버에 있는 후면 카메라가 화질이 더 좋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기존에는 고정되어 있는 비율로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어서 이 퀵샷의 진짜 장점을 완전히 다 활용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화면 비율을 간단히 탭해서 원하는 비율로 변경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더블 탭을 할 경우에는 촬영되는 전체 화면도 확인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슥슥 쓸어넘기면 기존에 없던 인물 사진 모드까지도 여기서 바로 선택을 하고 촬영할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후면 카메라로 마치 다른 사람이 나를 촬영해준 듯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돼요 이 부분은 기존에 좀 아쉽게 생각한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잘 알고 바꿔줬네요 플립에서는 또 플렉스 모드라는 걸 빼놓을 수가 없죠 화면을 다 펼치지 않고 절반 정도만 접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은데 우리 백종원 선생님이 먹방에서 잘 사용하는 빅샷처럼 반만 딱 접어서 셀피캠을 보면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일부 스트리밍 앱에서는 접었을 때 위쪽으로 화면을 보내주면서 자체적으로 스탠드 역할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는 이 플렉스 모드에서 상단 부분만 실제 화면을 보여주는 영역으로 사용을 하고요 바닥에 있는 절반 부분을 마치 터치패드처럼 손으로 이리저리 스크롤하고 커서를 이동하면서 쓸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플립을 사용해보면은 책상 위에 플렉스 모드로 두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간단한 조작을 하기 위해서 폰을 다시 딱 들어 올리기보다는 한 손으로 아래쪽을 슥슥 스와잇하면서 쓸 수 있다 보니까 특정 상황에서 분명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터치패드 모드가 더 괜찮을 수 있는 게 기존의 플렉스 모드를 지원하지 않는 앱들의 경우는 그냥 화면이 줄어들면서 상단으로 이동을 하고 하단부는 아예 블랙 화면만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접어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각도를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는 물론 좋았으나 막상 화면의 상당 부분은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터치패드가 플렉스 모드를 지원하지 않는 앱에서 기본으로 사용하도록 설정이 되고 또 터치패드로 쓰다가 아예 그냥 다른 앱을 불러와서 바로 스플릿 뷰러 만들고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터치패드 자체의 어떤 기능적인 의미보다도 이렇게 호환성 문제를 기능적으로 풀어서 유용하게 만들어주려는 그런 노력이 보여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여기에다가 전반적으로 플렉스 모드에서 자연스럽게 UI를 보여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앱들도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더 편했는지 또 좋아졌는지도 따로 준비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첫인상 평가를 해보자면 하드웨어적으로 많이 바뀐 부분? 솔직히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플립3에서 이미 많이 보여준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전작이 디자인 측면에서 엄청난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에도 잘 끌고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재미없는 모델인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만약에 G플립3를 쓰고 있다면 이거를 이번에 굳이 새로 구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생각보다 G플립3가 예쁘다고 평가받는 것 대비 주변에서 이거를 정작 사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폴더블이라는 거에 대해서 마음 한켠에 이 조그마한 우려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런 걱정, 그런 우려점들이 G플립3가 출시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제는 재미없고 비슷비슷해서 긴장감이라고는 떨어지는 스마트폰 시장에 새롭게 시도해볼 수 있는 또 많은 분들의 첫 폴더블 폰으로 성공적인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분들 이번에 첫 폴더블로 옮겨볼 생각이 드는지 그것도 의견이 궁금한데 어떤지 알려주시고요 저는 이게 정식 출시되면 또 계속 사용을 해보면서 새로운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